저희 서창전기통신은 근 40년 가까이 대구에서 전력량계를 주 아이템으로 생산을 해오고 있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먹거리로 ESS 아이템에 한 5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의 ESS의 특징으로는 ES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한 소프트웨어인 EMS와 PMS를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현장의 SIA로 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올해 서창전기통신의 성과라고 하면 주력 아이템인 전력량계에서 해외 수출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. 해외 수출로 총 60만 대 수출을 했고 ESS 쪽으로는 올해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 서창전기통신의 앞으로의 계획은 전력량계에서는 해외 수출에 더 박차를 가해서 2019년 100만 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ESS X이 매출 300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ESS X이 매출 300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